씨밖에 없는데요? 응, 근데 맛있어. 아니, 씹혀. 어서! 아니, 씹혀. 아니, 씹히죠. 어서! 자, 오늘 우리가 어제 가서 시장에서 과일을 사왔잖아. 이제 과일을 먹어보는 콘텐츠를 찍을 건데. 나는 거의 처음 먹는 것 같아. 이것도 그렇고, 성류는 원래 먹어봤고. 성류 저 안 먹어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 이제 누나 요리 실력을 한번 볼게요. 왜냐면 과일 잘 자른 사람이 요리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에잉? 과일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면 그냥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돼요? 어? 왜, 왜 저먼져요? 우선 그러면... 레이디 퍼스트! 너, 왜!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밤냄새? 약간... 복숭아냄새! 옹지, 어디가!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무슨 맛이야? 맛은 괜찮은데... 아내가 좀... 괜찮은데 나는? 그래요? 약간 벌레 같아. 먹고 있는데! 이거 와. 바레스 미슈! 마르브! 뭐 우는 사람 감정해야겠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어때? 그냥? 이건 그냥 그냥...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야? 작은 망고? 아마도요? 대박이지 않아요? 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여기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띠로리! 띠로리뿌. 이게 감 같아, 감. 한국에 있는 감. 망고 냄새, 진짜. 망고야, 애기망고. 자, 먹어봅시다. 치얼스! 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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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요, 이거? 근데 씨가 왜 이렇게 많이 커요? 어? 씨밖에 없는데요? 응, 근데 맛있어. 아, 근데 이거는 안 더럽히면서 먹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이게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씨입니다. 씨가 이만한 겁니다. 배? 어! 배? 배 아닌데? 고야바. 아, 고야바. 음!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것도 고야바도 다 깎아서 먹는 거야? 우와. 그냥 먹어도 돼? 아니요. 오마이. 어때? 응. 크, 착. 안 씹혀. 안 씹혀. 어서. 안 씹혀. 안 씹혀. 침대? 아, 근데 이빨 깨질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먹는 건가요? 아, 선생님. 네. 네. 네? 네? 소금 뿌려 먹는대요, 이거? 소금 뿌려 먹는대요, 이거? 자, 석류를 먹어볼게요. 석류는... 자, 뽀꼽뽀꼽 들어봐요. 제일 비싼 과일이에요. 파래알 짜리, 파래알. 석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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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맛있어요. 음, 맛있다. 한약 맛나요, 한약. 그치? 근데 이거... 음료수는 맛있다? 자, 뭡니까? 망고, 망고!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망고 맛있어. 망고, 맛있는 것 같아. 망고 맛있어. 이에 다 끼이지 않아? 이제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 해야 돼요. 뭐 꿀꿀 걸러요? 왜냐면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시도해볼게요. 와! 안 돼. 흠? 이거 어떻게 먹어? 그게 무슨 맛이지? 야 우선 씨가 이렇게 커? 그니까요, 씨밖에 없어. 씨, 무이도그란 씨.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많이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갔대요.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이게 다칠 것 같아. 자아! 우와! 이렇게 다 빼고. 아 씨를 먹는 게 아니야? 네. 여기를 이렇게 먹는 거야? 네. 달아요? 음. 음. 달다. 이거는 일석이조다 맛도 괜찮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근데 이거 가성비 되게 좋다. 혼자서 이거 하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맛. 맞아요. 내기해봅네요. 이거 더 빨리 먹나? 응? 응. 벌써요? 응. 아 토할 것 같아. 누가 너무 늦은데요? 속이 안 좋지. 너가 이겼지? 보쉬 아쇼키. 과외 웰료. 응? 응? 이거라고? 시청자 여러분. 데이크 오메오 마이스. 댓글 댓글. 1번. 2번. 1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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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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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다 먹었습니다. 레오씨. 어땠어? 아 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과. 진짜? 이거라고? 이거라고. 안녕하세여.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달성, 댓글. 콩팔레칠리아. 입으세 라이크. 콩팔레칠리아. 입으세 라이크. 입으세 라이크. 입으세 라이크 맞아요? 아니요. 뭐야? 이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Sm hvis 상원 children 1번. 네. 笠 переesc histogram.